여러분 오늘의 투자는 안녕하셨나요? 혹시 예상 밖으로 올라준 나의 비트코인에 기쁘고 막 웃음 떨어지는 알트코인에 울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꾸준하고 서서히 늘어나는 수익률에 뿌듯해하고 계신가요? 내 투자 성과의 모든 것은 내가 가진 투자에 대한 가치관과 성향은 물론이고 그에 부합하는 투자 정보를 만났을 때 생각납니다. 당연히 운도 많이 따라야겠죠? 특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텐데요.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 더 머니 오늘은 코인 투자자분들 입맛에 딱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 하나를 풀어드립니다. 변동성과 위험성 감수하고 성장주와 기술주에 몰빵하는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비트코인, 돈나무 언니 이 키워드로 모두 설명되는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 이 현 시점의 기업 가치는 상관없이 오로지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성장주만 투자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하나 이렇게 찾아보면 리밸런싱 어쩌고 저쩌고 단일 종목의 비중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어려운 소리만 나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화면을 함께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첫 화면부터 Your Disruptive Innovation ETFs 라면서 투자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조금 이렇게 스크롤해서 내려가 보면은 이 아크가 내놓은 ETF들의 개요부터 순자산 그리고 실적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크의 대표적인 ETF, 이노베이션 ETF 네 하나씩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살짝 아래로 스크롤해서 홀딩스, 이 홀딩스를 눌러 들어가 보면은 해당 ETF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몇 퍼센트나 담고 있는지 그 포트폴리오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아크의 대표 ETF인 이노베이션 ETF 티커명 ARKK는 테슬라를 9.96%, 코인베이스를 9.34% 담고 있네요. 이 투톱이 참 든든하네요. 그리고 2002년에 설립된 스트리밍 기업 로크의 7.69% 비중을 두고 있어요. 이 로크는요. OTT용 셋톱박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사용자 수가 폭발했고 2021년 3월부터 1년간 무려 주가가 6배 가까이 올랐던 기업입니다. 미국인 1억 명이 로크로 TV를 보고 있다는데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블록이 보이네요. 이게 트위터 공동 창업자이면서 비트코인 주의자인 잭도씨가 만든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입니다. 송금 결제, 주식 거래는 물론이고요. 비트코인 거래까지 가능한 앱으로 유명합니다. 이 밖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블록스, 줌, 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도 눈에 띕니다. 아크가 엔비디아 대신에 선택한 AI 기업, 유아이패스도 5% 비중이 넘습니다. 전기차에서 크립토,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스트리밍까지 현 시장에서 미래까지 넘나드는 이 포트폴리오가 바로 아크인베스트의 이노베이션 ETF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율주행 ETF, ARKQ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도 테슬라가 10.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AI 관련주 유아이패스도 포함되어 있는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크라토스. 디펜스 앤드 시큐리티라는 이름답게 미 국방성에 투자를 받아 진짜 무기를 만들고요. 특히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자율주행되는 전투기니까 자율주행 ETF에 포함된 걸까요? 함께 보이는 테라다인, 트림블, 에어로 바이론먼트, 코마츠, 디어이 이거 모두가 항공 또는 중장비 업체면서 AI나 무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는 점이 참 새롭네요. 3.35% 비중의 아처에이베이션은 에어택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차세대 인터넷 ETF를 볼 차례인데요. 차세대 인터넷? 비트코인이 머릿속에 캬 지나가기 마련이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여기엔 비트코인 ETF를 10% 넘게 담고 있네요. 아크이노베이션 ETF에서 봤던 종목이 대부분인데 이 비트코인이 필두에 서 있는 게 새로운 점이고요. 특히 비중 3.39%의 드래프트 킹즈, 온라인 스포츠 베팅 업체 우리로 따지면 스포츠 토토 회사입니다. 드래프트 킹즈는 심지어 작년 AI 테마주를 제외하고 주가가 200% 넘게 오른 유일한 기업이라네요. 자, 개노믹, 유전공학으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가 진정, 정말 진심으로 혁신이 있길 바라는 분야이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아주 쏠쏠하기도 한 섹터죠. 설마 여기엔 비트코인 테슬라는 없겠죠?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이 회사는 스미스계 미국 생명공학 회사고요.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희귀 질환을 일종의 가위질로 잘라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신약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7%가량의 비중을 둔 모습이네요. 그 밑에는 DNA 합성에 특화된 실리콘밸리 기반의 트위스트 바이오 사이언스도 있습니다. 아크가 유전공학 ETF의 5.71%를 담은 이그젝트 사이언스는 암진단과 치료에 특화된 기대주기도 합니다. 어우, 유전공학 ETF 참 어려웠는데요. 다음은 핀테크 ETF입니다. 다시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렇네요. 코인베이스, 유아이패스, 로빈후드, 블록까지 네덜란드의 페이팔이라는 아디엔도 4.67%의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당 운영에 최적화된 모바일 포스기를 만드는 토스트도 눈에 띄네요. 특히 캐나다의 네이버 쇼핑격인 쇼피파이는 3.69%로 담겨져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크인베스트와 함께 우주탐험에 나서 보시죠. 아까 살펴봤던 무인기 개발업체 크라토스가 있고 여기도 우주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에어로바이롬먼트라는 회사가 있네요. 역시 무인 항공기를 만드는 방위산업체고요. 전술, 정보, 감시, 정찰용 드론 등을 만들어요. 또 전세계 어디서든 통화가 가능한 위성전화 서비스 이리듐에도 아크는 6.81% 비중을 부여했네요. 어? 근데 여기 아마존이 보이네요. 여긴 우주탐험 섹터인데 아마존은 일론 머스크의 우주인터넷 스타링크의 아마존판인 카이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지난해 10월에 시험위성을 처음으로 발사했습니다. 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본격 우주사업 블루 오리진도 독자적으로 우주관광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아크인베스트는 아마존을 우주개발 섹터에 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크인베스트의 대표적인 액티브 ETF 6종을 살펴봤습니다. 아크 말고 다른 기관의 운용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일종의 투자 공시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들어가서 직접 찾아보거나 웨일 위즈덤 또는 투자 공시를 찾아보시면 쉽습니다. 1억 달러 이상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은 이 분기 마감 이후 45일 안에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SEC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원하는 기관을 검색하면요. 뭘 가장 많이 샀는지 팔았는지 또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등등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난 분기 기준이라는 점을 꼭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아크인베스트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캐시우드의 애착인형, 테슬라의 동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캐시우드는 지난 1월 말 테슬라의 주가가 4분기 실적 발표 후 12% 이상 급락하니까 약 3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28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매수에 나섰습니다. 아크이노베이션 ETF에도 15만 주 가까이 추가했어요. 아크 자율주행과 로봇 ETF에도 거의 3만 주를 더했고요. 2월 중순에는요.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주식을 팔아치우고 엔비디아도 팔아치우고 테슬라를 또 또 또 14만 주 넘게 2740만 달러어치를 샀습니다. 3월 중순에도 21만 6682주를 4월 초에는 3900만 달러, 542억이 넘는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죠. 연쇄 할인에는 저점 매수가 답이다! 이건가요? 캐시우드는 테슬라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5년 안에 2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캐시우드가 저 말을 한 시점에 테슬라 주가는 168.38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2000달러를 돌파하려면 1090%가 폭등해야 해요. 뭐 그래도 한때는 목표가 5000달러를 제시했던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테슬라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이 캐시우드 같이 무지성으로 저점 매수! 이렇게 외치는 유명 강세론도 있고요. 테슬라 주가는 14달러면 적절하다면서 파산각도 보인다라는 약세론자도 있어서 평가가 좀 극단적인 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면 지난 1분기 테슬라 차량 인도 실적에서 역시 모델3와 모델Y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 등의 경쟁사 품질은 점점 좋아지고요. 여기에 2025년까지 새로운 모델 출시가 불투명하다라는 점이 약세론에 불을 지핀 거죠. 2024년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지난해 1분기보다 8.5%나 감소했는데 올 들어 주가는 30%가량 빠졌습니다. 이쯤 되니 캐시우드가 제시한 목표 주가 2000달러는 정말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여전히 열심히 테슬라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요. 엔비디아를 제치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해외 종목 1위를 달아냈습니다. 사실 실적 전망은 여전히 어둡지만 역시 호방한 우리 서학 개미들은 이걸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호재성 이벤트가 있기도 하거든요. 바로 오는 8월에 공개 예정인 로봇 택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5일 엑슬을 통해 오는 8월 8일에 로봇 택시를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로봇 택시는 기존의 테슬라 차량과 풀 셀프 드라이빙 FSD 기술을 활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자랑하는 FSD의 높은 완성도를 바탕으로 핸들도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도 없는 테슬라 로봇 택시가 따로 나올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기대했던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일론 머스크의 평전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오래전부터 로봇 택시가 모델 3보다 작고 저렴한 차량이 될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FSD로 축적한 인공지능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로의 진화 테슬라가 생각하는 새로운 미니 테슬라와 로봇 택시가 아닐까요?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로봇 택시가 출시되면 2030년까지 최대 10조 달러의 매출이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요. 단순히 전기차 제조사에서 어나더 레벨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될 거라는 건 확실하죠. 지금 테슬라는 이런 큰 거 한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로봇과 로봇 택시, 인공지능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그 테슬라를 쉬지 않고 주워담아서 포트폴리오를 마구마구 늘리고 있는 캐시우드 오늘 이 영상을 함께하신 여러분 새로운 투자의 방향성까지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캐치 더 원인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